창원 무학산 50대 여성 피살 사건의 현장 검증이 오늘 실시됐습니다. 처음으로 피의자를 직접 본 유가족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.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모자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승합차에서 내리는 남성. 지난해 10월 일어난 창원 무학산 50대 여성 피살 사건의 피의자인 47살 정모 씨입니다. 정 씨가 도착하자 당시 사건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. 유가족들은 정 씨의 얼굴 공개 등을 요구하며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 마을 주민들도 분노 속에 현장 검증 과정을 지켜봤습니다. 정 씨는 사건 당일 무학산 정상 부근에서 홀로 등산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살해하는 당시 범행 과정을 담담하게 재현했습니다. 이곳이 정 씨가 범행을 저지른 곳입니다. 정 씨는 피해자를 이 가파른 풀숲으로 밀친 뒤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. 경찰은 현장 검증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한 후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.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.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.